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서울의 3대 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구에 지금 공원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공업지역 내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요. 3도심 체계라고 해서 9도심과 영등포 그리고 강남 이렇게 3개의 축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도시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등포구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도시 기본계획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에서는 바이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을 토대로 투자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보도자료를 보시면 오늘 핵심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영등포구 120년 만에 대통합 발판 마련 철도지하와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이 내용이 23년 1월 11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법안 통가로 영등포구간 대방역, 신도립역, 철도 3.4km 지하와 속도가 붙을 것이고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물레동 기계금속단지 통의전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경부산 철도 지하와 사업의 핵심은 철도를 걷어낸 상부 공간과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다. 철도 공간에 대해서는 공원을 개발하고 그 주변을 고밀도 개발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구는 청계천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철거와 하천복원과 함께 주변 개발이 핵심이었던 점을 참고하여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도록 개발을 하고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얼마나 더 좋아질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건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공업 지역에 영등포 내에는 중공업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물레동 기계금속단지를 통이전을 연기하면서 지상철을 지하화와 물레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하면서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2의 성수동이 될 영등포구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성수동보다도 오히려 이런 큰 개발이 더 앞에 있다 보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현재 영등포구 지상철과 구간에 어떻게 나왔는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하나의 영등포구지만 지상철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진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주변에 그만큼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공원이 되고 주변이 고밀도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생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선에 대한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요. 신도림역부터 대방역까지 약 3.4km 정도에 대한 이 거리에 대해서 지상철을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인데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도림부터 대방역까지 지상철 부분이 공원화가 되고 이 공원화가 되면서 영등포가 연결이 되고 또한 주변에 있는 고밀도 개발이 되면서 여의도까지 한강길과 연결되는 영등포가 한강까지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 주변에 공원화가 되고 고밀도 개발이 된다. 이 큰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딱 생각나는 지역인데 오늘 그 지역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공원이 되면 얼마나 좋아지고 사례도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의선 숲길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부터 용산구 문화체육센터까지 경의선 숲길이 조성이 되고 그 주변으로 상권도 형성이 되기도 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했어요. 이 숲길이 지나가는 효창동 일대라든지 공덕동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원 옆에 있다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같은 구 내에 있어도 확실히 이 지역에 있는 집가 상승이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홍대입구역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낮에는 공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쉬는 공간도 될 수 있고 주변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초저녁 때 찍은 사진인데 오전과 오후 계속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영등포가 개발이 되게 된다면 여기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이런 주변에 있던 상권들이 새로운 상권이 탄생하게 되면서 강남, 테헤란노 같이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성수동에 일부 좀 큰 지역처럼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호재가 있습니다. 영등포 로탈이가 지금 교통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데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철길이 공원이 돼서 여의도까지 이동 경로가 걷는 길이 좋아졌다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의도까지 접근성도 좋아질 예정이에요. 영등포 로탈이가 개선이 되고 상징적인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상철의 지하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등포 물레동 철공소 1279개가 통 이전에 착수가 들어갔고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 결과 발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영등포구에서도 추천드리겠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바로 물레동입니다.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요. 철공서로 하든지 기계 금속 이런 시설들이 워낙 많이 몰려있는 사양 사업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는 없는 환경에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도 많이 없고 여기서 소득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정말 노후되고 있는 곳들인데 그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지금 이 빨간색 선 안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 1200개 이상의 철공소들이 이전을 하고 이 곳들을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내용이 발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더 보시면은요. 영등포 주변의 개발 현황을 보시면 진짜 이 철도 주변으로 해갖고 개발 구역이 안 묶여있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워낙 많은 곳이고 앞으로 천지개발을 할 거라는 걸 이 개발 계획도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드려보면요. 타임스케어 바로 앞에 있는 집창촌 부지도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영등포역 바로 옆에 있는 판자촌도 고밀도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대림재분시설은 문화시설로 이제 탈바꿈을 할 예정이고 철공소가 이전이 되고 고밀도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아까부터 상상해보면 좋겠다고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지상철 때문에 당절되어 있던 영등포가 하나의 영등포로 크게 확장이 될 거고요. 철공소의 4차 산업 기반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이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거고 옆에 바로 공원을 끼고 있을 거예요. 한강과의 접근성도 좋아질 거고 이 지역에 아직까지는 1억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물건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진짜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추천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수동을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수역 주변이에요. 성수역 주변에서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수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층, 준주거 지역에 저층으로 유동인구도 많이 없었고 노후되어 있던 시설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 지금 공사도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한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많은 유동인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성수역 대로변을 보더라도 기존에는 창고시설이라든지 대림창고가 있는 그 블럭이에요. 창고시설이라든지 자동차 공업시설 이런 것들이 좀 몰려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상업시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여기가 젊은 사람들의 가장 많이 몰리는 핵심지역이 된 그런 곳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성수동에 빗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성수동은 기존에 있던 노후된 공장들이 하나, 두 개씩 뭉쳐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하나의 문화시설들이 생기고 있다면 영동부 같은 경우에는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개발이 완정되고 완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이라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주목하라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추천드리는 지역 바로 물레동 이 부분 한번 정리해드려 볼게요. 우선은 철도 지하화 및 공원화 수해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등포가 지금 철도로 단절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로 통합이 될 거고요. 그 주변은 고밀도와 고층 재개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앞으로는 업무 및 주거 개선이 될 지역인데 유동인구도 많아질 거고 거주인구도 많아질 거고 상권도 상당히 활발해질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혜택을 계속 주고 있는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중공업지역에 1억 미만의 투자도 가능한 그 지역이 물레동 안에 있으니까요. 이 지역 꼭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중공업지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성수동을 다녀오시면서 저희 사옥도 있고 이 중공업지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시청자분께서도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성수동이 될 수 있는 곳을 추천을 해달라고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런 지역이 바로 중공업지인 물레동이라는 곳이 있어서 오늘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지역 내에서도 진짜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중공업지역 내에 개발 가능성 많은 곳 이런 곳에 투자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을 주목하라 물레동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